강남 두견은 조종지 망제라. 시작! 강남 두견은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은 정보를 다쳐야 돼. 백조들은 정보를 다쳐야 돼. 미국 들어갔던 구름잼이다오. 중국 들어갔던 명백이다오. 독일 들어갔던 초록잼이다오. 많이 조종 나갔던 구름재비 구름재비 구름재비를 갖다 구름재비 버들재비야? 버들재비야. 흥부재비 여기가 놀자인데 흥부 시작! 흥부재비가 들어온다 과컹고재비가 들어온다 불어진다니가 옹텅거리 가져서 전문거리고 들어와 예 제비장수 호령을 호대는 너는 왜 단어자 통통까지 가졌노 흥모재비였자오대 소조가 하랭이다 소조가 하랭이다 빨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소조금수 불길하라 뚝 떨어져 태곤에 다리가 잘 탁 풀어져 거부죽게 되었던디 어진 홍보실을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못지 못해오든 은혜를 갓서리까 제발 덕분에 동초로 These are the signs 그러기에는 너의 부모가 내 영을 이어 물고 명촌에 나갈 때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거라 삼동이 다 지내고 춘사머리 방장거널 흥부제비가 보은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흑은 벅차고 백은 무릅쓰고 흑은 벅차고 백은 무릅쓰고 흑은 벅차고 백은 무릅쓰고 흑은 벅차고 백은 무릅쓰고 흑은 벅차고 백은 못쓰고 허중어등후등후등 articulate 떡~~~~~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가 열한 박제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저기 한 장단 딱 열한 박제에서 그러니까 만 열두 박제지 열한 박제에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 장단 딱 돌아오면 6박제 5, 6박제에서 이렇게 내려와 흐물쓱을 그으면서 그러니까 치시오 ~~~ ~~~~~ 난 찍지않아 시작 걱정은 높은 높이 흑은 폭 OAOżenie 차고 패분 무릅쓰고 두근모 차고 패분 무릅쓰고 겉중어 둥무 둥무 피 다 겉중어 둥무 겉중어 겉중어 시작 겉중어 둥무 둥무 피 둥무 피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보니 보니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도 동네 장망허구나 서쪽 지척이도 동네 장망허구나 중불붕으로 올라가니 중붕을 올라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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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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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변하면서 내려오는 목이에요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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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거를 빨리 가니 가니 그렇죠. 음이 살아서 막 움직여요. 흑은 폭 차고 배군 무릎 쓰고 흑은 폭 차고 배군 무릎 쓰고 거중 둥둥 높이 딱 거중 둥둥 높이 딱 두루사면을 살펴보니 두루사면을 살펴보니 서쪽지척이여 동에 장망허구나 중룡봉을 올라가니 중룡봉을 올라가니 중룡봉을 올라가니 중룡봉을 올라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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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니 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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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려오면서 음을 만들어요 칸이 살아있어요 움직이는 음이에요 하나도 제자리에 고정도 있는 음이 없어요 계속 움직여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죽는 융봉을 올라가니 죽는 융봉을 올라가니 죽는 융봉을 올라가니 그렇죠 이런 음은 세계에도 이런 음악은 없어요 한 음이 제자리가 아니에요 막 변하면서 와요 가니 하면서 음이 다 틀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악보로 그리겠어요 그 미세한 음 그 음이 묘하게 변하면서 계속 변하면서 내려오는데 그렇죠? 이런 음악이 어디 있어요? 세계에 없어요 굉장히 이게 잘 살아있는 대목이에요 저희 잘 해줘야 돼요 흑은 벅차고 백은 무릅쓰고 흑은 벅차고 백은 무릅쓰고 흑은 벅차고 pro정이장 다 deposits 저 안으로 CNT 그 ś good 변하고 이 수입니다 우루 사면을 살펴보니 우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촉지척이 오동에 장만 먹으나 중붕붕물 올라가니 음을 만들면서 가니 가니 계속 내려가면서 살짝 내려가죠 가니 위에도 그걸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어줘야 돼요 가니 가니 시작 가니 중붕물 올라가니 중붕물 올라가니 흑은 벅 차고 배분 무릅쓰고 흑은 벅 차고 배분 무릅쓰고 흑은 벅 흑은 벅 차고 배분 무릅쓰고 거쭈음어 둥음어 둥음어 피 그렇게 해야 돼 거쭈음어 둥음어 둥음어 피 다 거쭈음어 둥음어 둥음어 피 다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어머 한번 잘했어요 서쪽 지척이여 동네 장망 오구나 서쪽 지척이여 동네 장망 오구나 중용봉을 올라가니 많이 좋아졌어요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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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금이에요 흑은 법 차고 백은 무릅쓰고 흑은 법 차고 백은 무릅쓰고 어츠음어 둥음어 valu 도루두루 높이 땋아 도루두루두루 높이 땋아 도루두루 mm 도루두루 높이 땋아 중룡봉으로 올라가니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그냥 버들림이 아주 그냥 정말로 음감이지 음감이지와 경사나님 그러면 이제 흠뻑차고 끝까지 3번만 허시고 끝냅시다 오늘은 단축수업이에요 안쓰지? 아까 내가 말해 시작 흑운벅 시작 흑운벅 흑운벅 창업 북 Bryce 마지막 obrig 흑은돈 높이 땅 흑은돈 사람을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여 동계장만 혹은아 흑은돈 올라가니 흑은돈 차고 흑은돈 차고 백은돈으로 쓰고 거중을 흑은돈 높이 땅 흑은돈을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여 동계장만 혹은아 흑은돈을 올라가니 잘하셨어요 한번만 더 하고 끝 흑은돈 시작 흑은돈 차고 백은돈으로 쓰고 거중을 두근돈 높이 땅 흑은돈으로 흑은돈 흑은돈 흑은돈을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여 동계장만 서쪽 지척이여 동계장만 흑은돈으로 흑은돈으로 흑은돈 잘하셨어요 회장님 회장님 공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파티 분위기 나는대로 갖도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